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여건이 나쁜 가운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계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전 7시부터 국회에선 하반기 정책 방향과 저소득형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영세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보다 건물 임대료나 대기업 횡포 탓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도 구체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르신과 다영업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근로장려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부총리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편성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는 영세업자 관련 법안을 적극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